3인칭 시사시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장윤선 기자께서 가지고 오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뉴스입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뉴스메이커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정 0시에 출소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그야말로 엄청난 정치인들이 다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범들이 전부 대거 묻지마 사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축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행보를 할지 그걸 좀 주목해보고 또 취재도 해봤습니다. 네, 여야 형평성을 맞춘 거라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의 몸값이 엄청나다라고 무수하게 많은 분들과 대칭돼서 사면이 됐는데 첫 번째 일정이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였지 않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경남지역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출소 직전에 창원교도소 앞도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또 오늘 봉하마을 현장도 시민 지지자분들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등 굉장히 시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우선 연예인도 아닌데 커피차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클럽에서 푸드트럭을 보내줘서 거기서 어묵탕, 커피 이런 거 드시면서 김경수 지사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늘 첫 번째 일정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바로 시민들하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간담회 비슷한 걸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왜요? 왜 취소가 됐냐면 그 자리에 기자들이 다 먼저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이 된다. 그러면 원래 조용한 행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자 간담회를 하는 형식, 기자회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 때문에 그 현장을 놓치게 됐고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빅스타로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칠 수 없고 서로 다 섭섭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분들이 조금 뒤쪽에 계셔서 신문 분들과 얘기 나누고 그리고 기자분들 질문하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기자들의 욕심이 그런 자리 있으면 먼저 가서. 경쟁 때문에. 경쟁 때문에요. 신인기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의 사면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사실 사면이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면 그 자체에 대해서 사면 농단이다 이렇게까지도 가끔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과도한 건 비판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 발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 통합적인 사면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민 분열적인 사면이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죄책으로 들어간 건데 결국은 지금 나머지 자녀 형기만 면해주고 복권을 안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이분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큰데 저는 이 사면 자체는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굳이 그래도 한다 그랬으면 저는 그냥 복권까지 해서 정정당당하게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국민 분열적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언제 만나실 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권양승 여사 만나고 그리고 선친 묘소 갔다가 어머니가 진주에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주에 갔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일정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 양산은 언제 가냐?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서둘러서 급하게 일정을 잡을 생각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신년 인사차 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서 마치 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은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내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센 견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워딩도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영웅 행세를 한다거나 대선병에 걸렸냐 등등의 이제 어쨌든 또 다른 이제 출소하자마자 바로 정치 공세가 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공격에서 비껴 있고 싶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2년여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개인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 주신 중심에는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신인규 변호사께서 복권까지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도 아마 그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향후의 정치 행보. 지금 김 전 지사하고 가까운 분들일수록 말을 아끼는. 네. 잘 뭐 좀 채 얘기를. 아유 뭘 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구구한 것들은 다 억측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뭐 반명의 거두가 될 거다. 혹은 또 친문의 구심이 될 거다. 제 언론이 막 쓰고 있는데 당장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차기 당권 유자로 내가 되겠다. 뭐 이럴 만한 성정의 정치인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뭐 당내에서도 뭐 구속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얹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본인이 또 이제 불언서까지 내면서 이번 사면 옳지 않아요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만기에 해당하는 내년 5월 4일까지는 아마 조용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무슨 정치 행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 변수가 생기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TV조선이 친절하게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권 주자도 불가능할 거다. 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것은 검토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선 총선 이런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사실은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권 도전도 불가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따져볼 것 같은데 아마도 내년 5월 4일 봄바람이 불면 김경수 지사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은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좀 상당히 조용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공직 피선거권에 당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었나요? 아 그렇군요. 신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뭐 그 범위에 사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설레가 많이 좀 없었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뭐 멀지 않은 시점에는 저는 복권해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네. 저는 뭐 이거 언제까지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뭐 형도 끝난 상태에서 이미 보수 인사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복권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공정을 좀 건드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뭐 벌금 사면이라도 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데 다리 차면 기운다고 하듯이 저는 이제 민주당도 사실 권력이 이재명 대표한테 쏠려 있다가 지금 이게 기울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김경수 지사에게 저는 시간이 김경수 지사 편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특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잇는 거의 뭐 유일한 지금 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분이 또 부산을 근거로 해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특수한 지위에 있어서 저는 그 말씀하신 피선거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구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기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의 상당히 새로운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다. 2027년 12월 27일까지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듬해 있을 2028년 총선에는 당연히 출마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전에는 사면을 안 해준다고 복권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당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선거 출마 이외에 다른 정치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조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출소 직후 메시지를 보면요.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한 따뜻한 사회 그리고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정치에 맞선 따뜻한 정치 이제 윤석열 대 김경수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 이렇게 여쭤보면 늘 화가 나 있잖아요. 오늘도 국방부 장관한테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건데 예전에 제가 2012년에 대선 취재할 때 보면 문재인 후보는 늘 이가 아팠어요. 뭘 물어보면 항상 이가 아프다 그랬는데 윤 대통령 취재를 해보면 늘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책임을 좀 돌리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걸 지고 간다기보다는 남탓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냉험하고 냉정하고 수사를 오랫동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좀 사납고 무서운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사람 중심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거기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 오래된 얘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 이전부터 시민참여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윤핵관 정치 때문에 그게 상당히 퇴행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겠다라는 징표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신인길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노웅래 의원 관련된 건데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오늘 이 소식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결. 물론 이제 인사투표라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부결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쯤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자 박 모 씨로부터 6천만 원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의 방탄국회다라며 규탄을 하고 있었고 정의당은 오후 2시쯤에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지를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보면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런 불체포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방탄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비판 여론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12일에 노의원에 대해서 사정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무부가 지난 14일에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시켰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 보고되면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붙여진 것인데 부결로 오늘 처리가 됐습니다.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약 6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의원들 상대로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또 노웅래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이 2020년인데요. 2월부터 3월 사이에 박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함께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물류단지 개발 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같은 해 7월에 태양광 전기생산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천만 원 그리고 같은 해 11월 12월에 거쳐서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각각 천만 원씩 해서 액수는 6천만 원인데요. 지금 검찰은 2월 3월에 받은 금액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 사용된 거 아니냐. 그리고 7월에 받은 자금은 당 전당대회에 참여하면서 선거비용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오늘 한동훈 장관은 상당히 법무부 장관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오늘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의원들한테 자극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민주당 논평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찰 수사팀장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한 거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 지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지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본인도 이제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검찰 수사팀장 한 것처럼 녹취 파일이 있다는 동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동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의원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발언이 오히려 그전에 노은혜 의원이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런 읍소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렇지 노은혜 의원 그렇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찰 수사 손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일종의 정치 수사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간판까지 내려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 농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부에 흐르는 그런 주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돌린 측면 결속시킨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한 장관의 이 본회의 주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국회 본회의가 마치 법정이 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던데 아니 판사도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게요. 노은혜 의원도 적극적으로 변호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마치 검사와 변호인 같은 또는 피고인 같은 그런데요 신임균 변호사 앞서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방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많았다 어떤 경계들이 있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부결이 가져올 파장? 후폭품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지나쳤다라는 비판은 저는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좀 보면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이런 개인 비리에 조직적으로 당에서 사실 감싸주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온 거고 민주당은 항상 방탄국회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발끈했어요. 우린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프레임 씌우냐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결과를 딱 두고 보면 누가 봐도 방탄국회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은 좀 억울하다 하지만 가가 101명 부가 161명 결국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결과가 됐고 또 정의당까지도 찬성 투표를 한다고 이미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노웅내를 얻고 저는 국민을 잃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노웅내 의원에서 저는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로 가기 위한 그때도 부결을 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당의 선택이고 국회의 선택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들 사면 왜 보수 정치인들께 사면 많이 해주느냐라고 그들만의 리그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또 국회에 와서 보면 또 노웅내 의원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체포되고 구속되고 여러 가지 똑같은 법 앞에 형평을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의원들은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되는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재해보면 초반 민주당 분위기가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거는 빼박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장롱문을 열었더니 현금 3억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변호를 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전직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검찰에 상당히 조사를 많이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요만한 혐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 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다 감옥 보내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목표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할 수 없지 우리가 뭉쳐야지 라는 어떤 개인 비리를 개인 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민주당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공포심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신인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될 구조정장에 대한 대비 연장선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이번 부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버티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거냐 아니면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구속의 길로 갈 거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취재해 보면 아침 얘기 다르고 점심 얘기 다르고 저녁 얘기가 달라요. 계속 요동치고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못 간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럼 언제 갈 거냐 당내에서는 1월 초 어렵다. 왜냐하면 신년 할애회 등등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구정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와서 3인칭 시사시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